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대군기의 시사일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신지규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랑 이렇게 가끔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보다 더 행간을 잘 읽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어떤 길을 가겠다는 뜻일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사명감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조금은 이제 우리나라 그런 문화 있지 않습니까 좀 나이 어리면 무시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렇게 무시당할 만큼 역사의식이나 소명의식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외롭고 고독하게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본인이 깨달은 건 있을 것 같아요 외롭고 고독해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좀 깨달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끝까지 더 정치를 하면서 이 기득권의 벽에 더 도전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걸어가는 길을 많은 국민들과 함께 저는 같이 응원을 할 생각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은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 아닙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항상 살펴보는데 오늘 이제 발표된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아직도 30% 아래긴 합니다만 2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3%인데요 30% 아래 지지율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 볼 수 있고 가장 눈여겨볼 만한 여론이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32, 정의당이 4%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0%나 됐습니다 20대는 더 높았어요 49%가 지지 정당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이 무당층 비율이 30%를 기록한 것은 올해 처음이고 연중 최대 규모라고 갤럽이 설명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장윤선 기자 30%가 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길을 가겠다와 정말로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그래서 제3지대론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찌 됐든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항상 결론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세력화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양당 굳건하게 양당 체제인 거고 그동안 이제 어찌 됐든 진보 블록으로 정의당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정의당의 존재감조차 이렇게 미미한 상황이어서 새로운 정당의 출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사실상 힘을 받아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인가요?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안에서 개헌을 받아서 간다면 비례위성정당 같은 거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방식의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게 일어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지금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평범한 시민들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없다 그런데 유럽은 노동당도 있고 그래서 노동자들을 대변해 주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과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어찌됐든 큰 틀에서 보자면 다양한 정치개혁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관련해서 박진영 교수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대 양당제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완충지대로서의 통합의 정치를 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다당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다당제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기반해서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국사회 거대 양당의 횡포와 정치 문화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그게 무너진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정치 세력 내에 또는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 속에 그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이번에 우리 한국 정치가 한번 새롭게 바뀌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자면 막무가내에서 이게 윤석열 정부를 포위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진영 교수께서는 저는 민주당 현재 민주당에 만족합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제가 조금 더 진보 리버럴 이런 쪽에 속하니까 민주당이 맺고 끊음이 불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말았다 말았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정치를 보면 이게 이념적인 것보다는 액션의 맺고 끊음의 분명함, 엣지가 있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측면도 있죠 사실은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포인트 낮아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만큼은 일상적으로 정당은 한 30에서 35% 지지도가 나오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좀 정상입니다 정상인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러면 적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서 보면요 이 여론조사의 응답층들을 보면 보수가 활성화된 측면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혐오와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 날리던 논쟁이라는 게 국민들이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되면 응답률이 떨어지고 특히 중도 리벌을 층들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극단적인 양당의 지지층들만 응답하거든요 35와 32라는 것은 현재 양당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지지층의 규모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보태고 싶은데 저는 민주당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권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계심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수권이 가능한 민주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30대 30대 40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쨌든 정당에 개입하고 계신 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과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민주당에 민생경제 특위도 만들고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민주당만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비전이나 담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랬거든요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당은 민생에 집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눈에 띄는 정책을 빨리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고 위기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국민들이 마음 잡을 데가 없으니까 전부 무당파로 빠지는 거거든요 저는 좀 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정책과 일을 하실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국감도 보면 사실 국감 때 단독이 쏟아져야 됩니다 야당발 단독이 쏟아져야 되는데 언론이 찾아내는 단독의 편승에서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 있었지만 나오는 얘기가 계속 한동훈 장관하고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어도 민주당이 뭘 잘해야 지지를 하죠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교수님 말하다 보니까 막 에스컬레이터가 돼가지고 장 기자님 말씀에 99% 동의하면서 1% 액션 플랜에서는 저는 좀 저하고는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간다면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 의해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은 또 많은 의석을 얻을 겁니다 그러나 그 1년 반 동안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은 굉장히 피폐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저는 과감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 단축에 관한 아이디어를 끄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지 않고 상대의 실책에 편승해가지고 총선에서 이기면 되지 총선에서 나만 당선되지 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로 적당히 의정활동하는 그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기를 해야 되겄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에 찬성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반대 결과 나오면 전 스태프 소고기 사주기 저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지 않나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 특히 최근에 보면 지난번 대선에서 1%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로 승부가 갈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중간지대가 없었다는 건데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상징되는 보수 민주당으로 상징되는 진보 쪽이 40, 40이었고 중도층이 한 20% 정도 됐다면 양쪽에서 그 중도층 20%를 서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정치 구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바뀐 것 같아요 양쪽이 한 20, 20 정도로 좁아지고 가운데가 한 60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30%가 지지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율이 30%대가 나오니까 그러면 30, 30이라고 봅시다 그래도 가운데가 40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이 흐름이 예를 들어서 30, 30이고 가운데고 40이면 가장 큰 포션이 가운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엄청난 변화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9월 말에 한길 리서치에서 여론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재미난 게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나온 후에 신당을 창설할 때 지지하겠냐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36%가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지대 형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다음에 양당 정치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부분들이 그게 제3지대가 아니고 제1지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지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금 취약점은 뭐냐면요 대통령의 힘은 세 가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 당선 득표율하고 그다음에 여당의 의석수 그다음에 지지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세 가지가 혼합이 돼서 힘을 갖고 하는 게 대통령제인데 세 가지 다 지금 굉장히 마지날하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딱 지지율 하나인데 그 부분도 지금 많은 명문들이 잃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중간층에 대한 지금 어떤 국민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나와야 안정적으로 가는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꼽히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오늘 좀 약간 어려운 정치담론으로 흐른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더 전망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30, 30이고 가운데 40이 제1지대로 자라고 있는데 그나마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게 신인규 변호사라든지 찬아람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보수의 셈들이 있어요 민주당은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진보가 항상 새롭고 뭔가가 개혁적이고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찬아람 신인규 같은 목소리 들립니까? 한편으로 동의가 되는 게요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 이용호 의원을 찍은 40표 이런 극단적인 윤회관의 지배 상황에서도 40표가 나왔다는 건 저는 엄청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민주당으로 돌아보면 선진국의 중도진보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기민함과 왕성한 식욕 새로운 현상이 생기면 그것을 수용하고 기민하게 대체하고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좀 살찐공룡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사실 저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전반부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말을 아끼고 듣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심플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당 기득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진절머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바꿀 의지가 없고 바꿔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의 절망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태가 계속 고착화되고 양당은 계속 못하게 경쟁하면 됩니다 거의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민주당도 안 되고 국민의힘도 안 되느냐 저는 되게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백날 메시지 연구하면 뭐합니까? 이미 메신저들이 신뢰를 다 잃었기 때문에 백날 좋은 말을 해도 국민들이 또 뻥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정치개혁이라는 게 결국 키를 정치권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정치개혁인데 늘 말로는 정치개혁한다고 하죠 또 선거 때 되면 또 들고 나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는데 그거 이제 국민들이 안 믿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소선거구제 하인 건 맞지만은 저는 국민들이 그냥 들고 넣어서 바꿔버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내려놓기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저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시간 테이블이 거의 다 오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참다 참다가 안 되면은 그냥 국민들이 뒤집어서 이거를 기득권을 해체시켜버릴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에너지를 느낍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진들이 바로 언론에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되겠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국회의원이 한 번 더 되는 게 중요하지 한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 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중요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속마음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만 더 마무리를 하면 그러면 왜 제3지대가 그동안 안 됐느냐를 저는 가만히 보면요 사실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 포션을 10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어요 동의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가 거의 다 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10년 동안 제3지대 운동하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다른 어떠한 창조적인 방법이 나온다면 저는 그 국민들이 그 일을 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제가 한 분만 말씀드릴게요 제3지대 운동을 훌륭하게 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옛날에 국민통합추진위원회 했던 거 그런 사람들이 제3지대 운동하면 나중에 저는 큰 성과가 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았을 때 그때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노무현이었을까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 이미 기득권에 질려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무너지고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에서 국민들이 뭔가 희망을 봤고 그래서 노사모가 만들어졌고 노무현 시대가 열린 거죠 역사는 좀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실망하고 기득권의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 가능성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준석이라고 하는 파워맨이 이 세상을 바꿀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갈 길이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세력 이렇게 보는 건 아니죠 저는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삼김정치 이후에도 여전히 한 인물 쫓아다니면서 대선주자가 있어야지만 당이 된다는 게 거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여의도가 맞는 공식이라고 보고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접근하지 않거든요 뭔가 정치인이 메신저가 신뢰를 받을 만해야 되고 그 사람이 말이 일관돼야 되고 어떤 비전이나 가치나 철학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몇십 년 동안 바래왔는데 결국 정치인들이 응답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언제까지 응답을 안 할 것이냐만 남은 거예요 결국 국민들이 저는 다 심판을 하거나 다 뒤집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포인트가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하는 신인규, 천아람, 김재섭 등등 취재를 조금 해봤거든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누구 하나로 뭉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일 있으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 따라서 뭘 노선을 같이 하고 이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보지 못했던 대단히 독특하고 새로운 현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뉴노말 맞아요 그런데 우리만 몰라 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요 더 이상 어른들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지 않는다라는 건데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어른이 말하면 다 그게 옳겠거니 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래서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틀린 걸 가르치면 금방 아닌데요 하고 나서고 오히려 이게 더 많은 지식의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작동법은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죠 배워야죠 거꾸로 그런 세상에 완전한 혁신과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른들만 모르고 그래서 지금도 가르치려고 하면 꼰대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보태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젊은 세대들이 바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도 젊은 세대들끼리만 바꾸겠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저는 그건 실패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통합해 나가고 연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전 세대를 끌고 갈 것이냐 그치만 전면에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이나 젊은 세대들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치만 본인들만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엮어낼 것이냐 그게 과제로 남는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받에 회원이 몇 분이나 돼요? 저희는 준회원들이 한 5천 분 정도 되고요 그중에는 당원들 및 지지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원들만 해서는 저희가 특공대처럼 특수하게 분류한 건 한 500명 정도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이준석 대표 정말 최측근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연대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면 이준석 대표의 주장 가운데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연대를 해야 세력이 커지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노소도 조금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되면서 아직도 이준석 대표의 뜻에 공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냥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요 최양호 소장 약간 그런 세력이 있죠 이준석이 좀 싸가지 없다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고 아무리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준석에 대해서 폄하하시는 분들은 대개 일단은 첫 마디가 다 나이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 정권이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보수 정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역동성으로 나라를 일으킨 거거든요 이승만 정권부터 토지개혁하고 금융실명제하고 진짜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보수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역동성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젊은이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정보와 그다음에 네트워킹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새로운 정치 진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우리 대공계 시사일보인지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만 애정이 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호철강님 이재명의 새로운 정치 이해하지만 장윤선님 같은 분 말번치가 더해져야 민주당이 변해갑니다 영수김님 세계의견 민주당은 변중만 울리지 말고 정곡을 찔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헛발질에 안주하지 말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할 때가 지금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지금 이런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막 몰아붙이는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만큼이 있는 거예요 박진영 교수 그런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장윤선 기자님처럼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길이 있고 저처럼 반정부 투쟁에 집중해서 결판을 내자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는데 같이 가야죠 두 가지가 같이 저는 공정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역할에서는 싸워야 정치다 야당의 권력을 잡으면 뭐 합니까 국회의원은 다수가 당이 되면 뭐 합니까 그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가 될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생각을 해볼 만한 숙제를 어제 이준석 대표권이 우리 정치권에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분 더 저희가 댓글 선정합니다 작은 언덕님 정치는 짧고 인생은 깁니다 정의는 더 깁니다 이런 글 주셨습니다 아주 철학적인 글인데요 저희가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폼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짧고 인생은 깁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할 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어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인생에서를 지웠어요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으니까 지금 30대 아니에요 이런 고통 현재까지로서는 가장 길었겠지만 앞으로 닥쳐올 권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젊은가 신은규 변호사가 대답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정치인들은 사실 더 산전수전을 겪을수록 저는 더 성숙하고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잘 이해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많은 비상식적인 일들도 겪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굉장한 약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럼요 여러 가지 세상을 살면서 진리가 있지만 고난 없이 성취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정말 큰 정치인 되려면 이런 것 고통 겪고 또 이겨나가고 그래야죠 보니까 살아보니까 지나고 나면 어려움은 있어도 나쁜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나쁘다 난 정말 운이 없었어라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그때 그게 약이 되거든요 이준석 대표에게도 그런 약이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움은 있어도 나쁜 것은 없다 나쁜 것은 없다 치킨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참 얘기하다가 상당히 깊이 들어갔는데 최양호 소장 뭔가 좀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힘이고요 우리는 진짜 반만 년간 이 한반도를 지켜온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여든 야든 이준석 대표가 일권했던 현실 정치에서 두 번의 선거 승리에 버금가는 그런 역량들을 국민들을 모으는 힘들을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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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